예로부터 보양식품으로 잘 알려진 낙지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에 나오기 시작하여 2월까지가 제철인 식품입니다. 알아놓은 소가 낙지를 먹고 기운을 회복하여 벌떡 일어섰다고 하여 낙지의 효능을 잘 나타내는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낙지에는 파오린과 아미노산이 듬뿍 들어있어 조열강장뿐 아니라 칼슘의 흡수와 분해를 돕고 지방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운 없고 살찌기 쉬운 겨울철 보양 음식으로 딱 알맞은 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시대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엄선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낙지의 종류로는 뻘낙지, 바위낙지, 새발낙지가 있으며 회나 탕, 구이, 볶음, 전골, 산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낙지의 성질을 평이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특히 서해안에서 잡히는 낙지는 맛 좋은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오래전부터 특산품으로 당나라 사이의 교역품목에 낙지가 포함되어 있었을 만큼 우리나라의 낙지 맛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렇게 맛으로 유명한 낙지, 과연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지금부터 낙지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의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낙지는 강한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인 채소를 곁들여 먹어야 합니다. 특히 무는 맛이 달고 매우며 성질이 따뜻하여 낙지의 찬 성질을 중화해 줍니다. 낙지는 예로부터 뻘 속의 산삼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낙지에는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력 보충과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낙지는 육질이 쫄깃하고 단단하여 소화가 쉽지 않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래서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천연소화제로 알려진 무에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식으로 인해 속이 더부룩할 때 천연소화제로 물을 드시면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에 풍부하게 함유된 다이아스테이스라는 소화효소 때문인데요. 특히 무에 뿌리에 다량 함유된 이 성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산을 조절하여 위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무에 소화효소는 위통증 및 위괴양 억제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미국 암예방협회에서도 물을 드시면 발암물질을 분해해독하고 위벽을 보호하며 괴양 치료에 도움을 주는 오게시타제 성분의 효능을 인정하여 무와 같은 뿌리 채소를 날마다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낙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낙지와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낙지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D가 표고버섯으로 보충이 됩니다. 표고버섯이 낙지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낙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타오린은 원기회복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우리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낙지를 드시면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허한 분들에게는 낙지와 표고버섯이 보약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낙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고추입니다. 낙지에는 여러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비타미너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추나 피망을 함께 드시면 부족한 비타민 A를 보충해 주어 서로 궁합이 좋은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낙지와 고추의 매운맛이 조화를 이뤄 맛도 더 좋아지고 고단백 식품인 낙지에 부족한 영양성분인 비타민 C를 고추가 채워주기 때문에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은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에 나쁜 활성산소가 생기기 쉬운 뇌세포막의 산화를 늦추고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노화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늦춰주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낙지에 함유되어 있는 DHA 성분 역시 뇌세포 활성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작용으로 뇌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지와 고추는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좋으며 치매 예방에 최상의 궁합입니다. 지금까지 낙지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 궁합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낙지와 최악의 궁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낙지 드실 때 최악의 식품은 감입니다. 낙지는 감과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감의 탄인 성분이 낙지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탄인은 감을 드실 때 나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탄인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장 내용물 속의 지방과 결합하여 변을 굳게 만들거나 혈액 속 철분과 결합하여 적혈구의 생성과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인에게서 빈혈이 있으면 치매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66세 이상 인구 37,900명을 분석한 결과 빈혈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24%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 이외에도 뇌동맥이 부풀어 두통을 일으키고 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지와 감을 함께 드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낙지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 궁합건나물입니다. 건나물 중 무실해기에는 비타민뿐 아니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기에 풍부한 섬유질은 낙지와 함께 드시면 소화에 방해가 되고 장에서 흡수를 지연시켜 여러가지 장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낙지는 육질이 쫄깃해서 씹히는 맛은 있으나 소화가 잘 안되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린 나물과 함께 드시면 나물의 섬유질이 억세고 질겨 낙지와 함께 섭취하면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낙지 최악의 궁합은 전입니다. 낙지는 특유의 쫄깃쫄깃한 식감 덕분에 다른 음식과의 조합이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낙지 파전 참 맛있는데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고온의 튀김에서 나오는 트렌스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기름 가득한 전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낙지를 전으로 드시면 해로운 이유는 바로 낙지가 산성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소화 후에 남은 성분이 주로 인이나 황이 가득한 기름으로 조리된 전 또한 대표적인 산성 음식인데요. 낙지를 기름에 튀기듯 구운 전으로 드시게 되면 몸속에 산성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증가하고 이는 염증과 혈전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낙지 속에 가득한 타우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며 간의 독소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낙지를 전으로 드시면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낙지는 각종 무기질과 철분의 흡수를 돕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 혈액 생성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성분들을 제대로 흡수시키려면 산성 음식으로 조리하여 드시는 것보단 건강을 위해 낙지를 데치거나 신선한 회나 탕으로 드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낙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많이 드시거나 차가운 것에 민감하신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낙지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이므로 소화기 개통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평소 소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낙지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 식품과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무 두 번째 표고버섯 마지막 세 번째 고추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 첫 번째 감 두 번째 말린 나물 세 번째 전 몸에 좋고 맛있는 낙지와 음식 궁합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궁합이 잘 맞는 재료들을 잘 알고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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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배우기 위해